이전 3개요 오빠, 내 언니한테 전화 왔어 돈 먹중충해 부모, 다 신고기 오지 마라 아, 저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산 술 담배만 몇 갠 줄 알아요? 막 싱글버린다 부모님한테 맞아 죽을까봐 싱글 못할 거든 나랑 더 업하자 넌 나한테 물건 대주고 난 애들한테 물건 팔고 수수료는 8대2, 나 팔, 너 2 이거 불법이잖아?